광주 광산구가 지하수 보전관리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공모는 환경부가 지난 9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하수 분야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우수 지자체 모범사례 전파를 위해서 진행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이번 평가에서 조직 구성과 현장 점검, 시설관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우수 지자체 시상은 오는 23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